크리티컬의 문제 아니 뭐 아드 가지고 뭐 저 정도가 아니야 방금 아드 아드 없어도 일단 딜이 남아야 돼 잡혔어 아 스타트 개좋아 찌갓 에이 안보 안보할게요 아 한 번 쳐맞고 나가가면 이게 문제구나 나이스 뭐야 이씨 아 좋긴 한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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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면 나이스 또 또 또 크링 안 터진다 나이스 폴리 봤어 12시 맞았죠? 조심해요 한 번 더 쏘 하하 야 수고 저시상간에 암수 넣어놨더니 또 맞았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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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가 여기 나밖에 없냐 카운터 암수 들어가 있어요 맥으로 왓마다 케잌 카운터 캠힐 됐다 랜덤 아유 맞았어 한 번 더 제가 1강 제발 브루타라 크리 좀 떠나 이게 무슨 일이네 이럴들 올거 아니야? 번제씨 암수? 일로가 나이스 나이스 지가 지진 어? 야 여기 지진 플러스 플러스 아 잡혔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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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 내 카운터는 안 들어간거야 없어요 저 번제씨 암수? 이걸로 간스요 두번째 각스 잡힐 기타 기타 지지 공간 스프러스 소리로 스프러스 퍼지 카운터 생각? 카운터 생각? 대지 짐 바로 카운터 생각 쟤가.. 아 1값 쳐줘 언제 샴푸 랜덤 나이스 안 망했어 한 번 더 던지씨 마지막 암수 없어요 은창님 암수 랜덤 레이저 웃음 랜덤 반응 마지막 지지 하지마 은찬님 맘스 레이저 에임 마지막 지지 아이씨 안 돼 이쪽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암스 던져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구본 카운터 온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진. 개인장판. 개인장판 조심. 진짜 카운터 나잉. 진짜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모르도 암스. 왜 이걸 해. 왜 이거 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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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무조건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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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tylko. attack. 쭉쭉쭉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들어오세요 그 다음 가만히 괜찮아요 일어나요 나 이거 무서워지니까 CG만 쓸려다 됐어요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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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지금 이건 무조건 깼다고 봐야지 카운터 못 치면 그 소리 카운터 못 치면 월훈드를 좋아합니다 나이스 1 레드 빨리 카운터 좋아 한 번 더 카운터 자 가자 한 번 둘 셋 지진 카운터 내놔 빨리 카운터 하나 머리 고정 둘 살짝 돌려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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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비 도구합니다 아주 좋아 2 1%하면 비가 잔여 없네 1번 더 1번 2번 미리 선거 샀어요 1 1 2 나이스 와 이거 좀 위험했다 뒤져 이제 1개 짚고 추고 갑니다 여기 1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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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3개 2개 차 funding 1 2 2개 1개 돌아와! 나도 없으면 게임 아니에요! 어그로 바꼈어! 어그로 바꼈어! 야야야 해줄게 멀리 돌아와요 이제 조심해 한 번 더 끝났어 죽어가네 나이스! 아 이거 드디어 게임 아휴 나이스 아휴 35,000골 볼기 정말 힘들구나 이거 얼마를 했지? 33,000 33,000원? 이거 그러면 얼마를 쓰고 33,000원이냐? 걔 오바 땀참지네 시간 쓰고 배텍 쓰고 야 바까 뺏다잉 잔열 파티의 수호자 523분 뭐해 거의 진짜 혼자 잡았네 탱킹 아휴 수사도 없다고요? 님 방금 죽어서 그럼 님 패배자임 아휴 은찬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재씨도 고생하셨고 워르님 고생했어요 아 아까 도발 잘하더라 근데 어 진짜 졸라 탑티어 오르드였음 점점 발전하는 오르드가 된거같이 어 그러니까 근데 정점찍기전에 깨버림 수고 수고수고 디코레스 하나 깨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